얼마 전 미스트로3 진, 선, 미가 결정됐는데요. 진에는 정소주, 선, 배아현, 미 오유진이 영광을 안았죠. 미스트로3 갈라주에서는 세 사람이 진, 선, 미에 오른 소감을 전했는데요. MC 김성주는 역대급 진선미이다. 특별히 TV조선 트롯 오디션 사상 최연소 우승자가 탄생했다. 16살 고등학교 1학년 정소주 양 인생 첫 번째 오디션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진이 됐다. 어떠냐? 진 발표가 되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실감이 나냐라며 질문했어요. 정소주는 아직까지도 실감을 못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사랑을 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다.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가득가득하다라며 고마움을 드러냈고 김성주는 아직 실감이 안 되는 건 입금이 안 되어서 그런가 보다. 누구 통장으로 입금이 되냐라며 궁금해했는데요. 정소주는 엄마한테 드리기로 했다. 그리고 3억으로 엄마, 아빠 여행 보내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의료기기 싸드리려고 한다라며 귀띔했어요. 또 김성주는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선 배아현 씨 정말 근소한 차이로 제가 오디션 진행하면서 이렇게 근소한 적은 처음이다. 22점 차 결과가 너무 깜짝 놀라지 않았냐. 국민 투표할 때 1등 쫓아가는 추격세가 제가 무대 생방송 진행하느라고 결과 발표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그만큼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꺾기 인간문화재 정통 트롯의 진술을 보여줬던 배아현 양이다 라며 소개했는데요. 김성주는 나이는 아직도 어립니다만 오랜 무명 생활 끝에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한다. 기분이 어떠냐라며 물었고 배아현은 저도 아직 실감이 안나서 잘은 모르겠지만 우선 국민분들께서 투표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요즘에 노래할 때도 힘을 많이 얻어서 노래하고 있다라며 털어놨어요. 김성주는 가족분들 좋아하시냐라며 거들었고 배아현은 정말 좋아하신다. 저희 아빠께서는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카톡으로 우리 공주님 뭐하세요? 공주님으로 불리고 있다라며 자랑했는데요. 김성주는 우유진에게 그리고 미스트로3 톱7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리다. 미 우유진 양 중학교 3학년 학생이고 15살이다. 아주 당당하게 미를 차지했다. 근데 뭐 방송 보시면 중상 같지 않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라며 감탄했어요. 우유진은 아무래도 그 어떤 경연이나 대회보다 미스트로3에서 3등인 미를 했다는 게 가장 기쁘고 좋고 제가 미를 할 수 있었던 건 저를 항상 사랑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다라며 고백했죠. 세 사람의 각각 인터뷰도 공개되었는데요. 먼저 정서준은 매 라운드 진 선 미안에 포함되며 최상위권을 이어왔지만 고비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등에선 가시 돋힌 말들이 장대비처럼 소녀의 가슴에 내리꽃했는데요. 그녀에게 그동안 댓글은 칭찬으로 가득한 세계였는데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생방송 결과 발표 전까지도 아현이 언니가 진이 돼야 해요라고 했던 정서준이었는데요. 정서준은 아현 언니한테 배울 점이 정말 많다. 언니처럼 노래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니 제 노래도 좀 나아지는 것 같다라고 떠올렸어요. 또한 에이스전 겨울 장미 때는 아현 언니가 거의 다 코치해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부분에선 말하듯이 하고 저기에선 질러야 되고 강약 조절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때 실력이 제일 많이 늘었던 것 같다. 제 전체 무대 중에서 그 무대가 그래도 언니 덕분에 가장 완성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배아현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상금 3억 원에 대해서는 엄마가 저 때문에 뒷바라지 하신다고 직장도 그만두셔서 부모님 힐링 여행 보내드리고 조부모님 안마 의자도 사드리고 하더니 엄마 다 드려야죠. 히히 하면서 웃었는데요. 정서준은 영원히 경연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부르고 싶은 노래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다고 했는데요. 정서준은 언니들이 정말 좋았어서 팀 메들리 미션도 또 하고 싶다. 삼각대전도 다시 해보고 싶다. 인생곡으로 가장 먼저 선곡했던 어느 날 문득도 기회될 때 꼭 불러보고 싶다. 제가 임명웅 선생님을 정말 존경한다 라며 환히 웃었습니다. 미스트로3에서 새롭게 발굴한 선 배아현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배아현은 2015년에 데뷔해 2020년 트로트신이 떴다에서 톱5에 오르며 정통 트로트 강자로 이름을 알렸었어요. 이번 미스트로3에선 조약돌 사랑으로 1라운드 진에 올라 일찌감치 최종진 후보로 거론됐는데요. 현난한 기교와 정확한 음정 단단한 발성까지 배아현을 향한 마스터들의 극찬이 끊이지 않았죠. 그간 숱한 방송을 했지만 미스트로3 방송을 통해 그의 아버지도 처음 공개됐는데요. 하수구 밑으로 내려가 정화조 고치는 일을 하는 아버지는 팀 메들리전 당시 연습에 매진하는 딸을 위해 연습실 밖에 먹을 거리와 손편지를 남겼어요. 배아현은 아버지한테 난생 처음 받아보는 편지여서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다고 했는데요. 인터뷰 중에도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배아현이 이번 경연을 치르면서 스스로 약속한 게 또 있다고 합니다. 유방암 환우들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엄마가 유방암 수술을 하면서도 자신을 돌보는 모습에 환우들이 함께 극복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방송 내내 많은 사랑을 받은 오유진은 결승에서 실시간 문자 투표 2위에 오르며 최종 미에 올랐는데요. 오유진에게 미스트로3는 노래의 깊이와 폭에 대해 배웠을 뿐만 아니라 리더심을 일깨워준 프로그램입니다. 10대 참가자로 2라운드 챔피언부 팀전과 4라운드 팀 메들리 리더를 맡았는데요. 오유진의 표현대로 빵실빵실 웃는 모습 덕에 트롯 프린세스, 트롯 비타민 같은 별명을 얻었지만 경연 중 힘들었던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3라운드 데스매치 모란을 선곡한 뒤 그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가정사를 털어놓았죠. 오유진은 한 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지만 엄마랑 할머니 덕에 외로운 줄 모르고 자랐거든요. 엄마가 간호사로 밤 근무를 하고 가장 역할까지 하셔서 최고로 멋진 여성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TV에 털어놓겠다고 하니 할머니께서 힘들어하시며 내내 우시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오유진에겐 자랑스러운 엄마지만 할머니로선 딸이 상처받을까 봐 또 예쁘게만 비쳤으면 하는 손녀가 혹시라도 남의 입에 오르내릴까 걱정됐다는 것입니다. 겨우 할머니를 설득하고 무대에 올랐는데 정작 노래할 때 제가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분명 눈물이 번져 있었는데도 웃느라 눈물 난 것이라 둘러댔죠. 평소에도 잘 웃어 친구들 사이에선 웃음 바이러스라는 말까지 듣는다고 합니다. 오유진은 신곡 예쁘자나와 오라운드 물음표로 밝은 오유진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아직 부족하다. 앞으로 TV 예능에선 말로도 웃음들이는 개그미를 보여드리는 게 목표다. 연기자도 하고 싶어 한다는 말까지 써주시면 안 돼요. 저 요즘 연기 욕심도 생겼더라며 멋진 포부를 전했는데요. 글만으로도 상큼함과 톡톡 튀는 매력이 전해지는 오유진입니다. 하지만 결승전이 치러지고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아쉬움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웃음 후보로 거론되던 트럭 천재 소녀 빈예서인데요. 빈예서는 연속으로 온라인 투표 1위를 달렸음에도 준결승전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죠. 아쉽게도 결승을 바로 앞에 두고 탈락을 했는데요. 글러리성 출연을 걱정하며 미스트로3 전국투어 콘서트와 다른 TV조선 방송들도 모두 불참을 선언했어요. 많은 평론가들이 빈예서는 목소리의 천재라고 평했는데요. 특유한 가창 스타일, 이슬 안개 같은 감정이입은 타고난 재능에 더하여 갈고 닦은 옥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한국유행가 연구원장은 12세 빈예서는 눈으로 울지 않고 가슴으로 울면서 노래를 한다. 이에 대중들은 가슴으로 공감하면서 눈으로 울면서 공명하고 영혼의 위안을 받는다. 빈예서는 한국유행가 백년사의 특출한 감성 진검다리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빈예서의 노래를 들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문장이죠. 하지만 빈예서 덕분에 미스트로3의 화제를 모았음에도 TV조선 측은 빈예서가 왜 갈라쇼에 출연하지 않는지, 다른 방송들에는 왜 안 나오는 것인지 간단한 설명도 없습니다. 미스트로3에서 인기 투표로 1위를 연속으로 달렸던 화제의 참가자인데도 말이죠. TV조선이 이렇게 화제의 참가자를 두고 아쉬운 대처를 한 것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시청자들은 압니다. 그때마다 시청자들과 팬들만 아쉬움을 느껴야 하는 상황인데요. 새롭게 탄생한 진, 선, 미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가 되지만,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빈예서의 앞날이 더 기대되는 것은 어째서일까요? 국민들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새트로스타들의 앞으로의 대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